채팅도 제가 보긴 하는데 거의 게임할 때는 게임할 때는 잘 못 봐요 기분 좋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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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게임을 안 줬기 때문에 기분이 괜찮은 거일 수도 있어요 신 챔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그거 꽤 재밌어 보이던데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성장 침 뭐야 이건 또 무난히 다 두부 터져 신챔으로 캡처님과 듀오 하세 미응이응 하, 제가 그분이랑 듀오를 하라고 듀오를 왜 해요? 그분이랑 듀오 안합니다 번역하시는 분, 근처에서 하고있습니다, 근처에서 왜이래 또 아, 다 놓쳤어 응 오우, 데미지 벌써 데미지 센데 와 와 뭐지? 뭐야? 오른쪽이 더 재미있을까? 핏 짧아 와 뒤로 쐈으면 잡았대 채스했다 제이슨은 좀 심하면 돼 안되는데? 아이고 뒤로 부서가 뭔데요? 흐흫 흐흐흐 아이고 엘스 엘스 너무한 너무 심하지 근데 이게 너무 심한거 아닌가? 엘스 킹리스 킹리스 왕리스 용서가 아이고 용서 어 어 어 나 살 수 있나? 아 둘을 무빙으로 비했어 넌 러시아가 좋아 네네 이런 것이지 흐흐흫 흐흐흫 뭐 카리스마야 흐흫 헉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흑흐흫 와 잘하는데 에이 가짠가? 가짠데? 난 덩치만큼 필요한 것도 없네 어흠흠흠 탈모 방지했는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흠 솔직히 내 타모 방지는 저는 별로 필요없어요 안녕 안녕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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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 뭔가 손에 안 익네 캐릭터가 손에 안 익네 아 흠 rito 흠 흠 흠 아 흠 으악 아니 이거 어떻게 해? 아니 쏘아주고 싶은데 그게 내가 쏘야하는데 으악 아 그ười 이상한 게 아 못 걸어 아 대기 있다 진짜 공이야 진짜 공이야 어휴 와 초호기 쫌 멀리 쓰네 1라운드 와 이거 테레스네 오잖아 아이고야아아아아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가다고.. 얘 왜 저래? 옆에서 이자환이 자꾸 지금 더워서 방이 원래 더워서 열아놓다 보니까 옆방 소리가 들리네요 불러있으니까 편하네 어 뭐야? 이걸 돌아와? 어? 어 뭐야 이거? 포탑을 파괴했어 흠흠 흠흠 와 나 스트라이크는 아닌데 아브리카는 100개 받으러 수는 안하나 흠 아 왜요?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꽁 스긴데 그냥 이 판 승 illegal 으아 으음 으흠 흠 의문 빗 역시 개꿀 역시 개꿀 뭐야 비퀘 앗 아 그렇게 리허설 갈리 왜 이렇게 재미없지? 옛날에 재밌었는데 제발 와 꼬비댐 왜 이렇게 빨리 뛰어? 확이네 흫 지금 왕이 누구요? 흠흠 아 자꾸 누가 개그하시네 도네이션으로 흠흠 상대가 안 되잖아 어휴어야 다 피치 다 피치 코 Glück머 CCP 코 트러블라 P 제 실력이 안 나오고 있음 아! 천마 맞고 죽었다 제완이가 개 키우다 보니까 점점 주인이 개를 닮는 것 같아요 점점 개 소리를 잘 내고 있어요 원래 늑대도 개의 종류 아닙니까? 늑대의 조상님이 개 아니었어요 뱃뱃뱃뱃뱃뱃뱃 졌다 으흠흠 음 왜이렇게 9대기 같지? 뭐? 널 만든 사람만이야 송씨가 대단했어 그렇지 최고 꽂고 좋네 으응 우와 힘들 잡으러 간다 흠흠 진짜 악마가 진짜 죽음이구나 그럼요 까마지 이리와 짱끝 친구 좋은 성을 하나 더 만들지 그랬어 더 짓지 않는 친구 얼마나 좋아 팀원은 참 좋은 챔프입니다 팀원 안좋아요 팀원 하지마세요 팀원 안좋아요 팀원 안좋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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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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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이거 생각보다 센데 히힛 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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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